안녕하세요.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패턴을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대일 이용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급등주하고 안전한 종목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등주를 굉장히 위험한 종목의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 안전한 종목이 어느 날 에코프로처럼 1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까지 간다. 그럼 700%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700%가 상승했을 때 과연 내가 700% 갈 때까지 그 종목을 안전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대일 유의 가족 여러분들도 안전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2차전지 종목을 10만 원대 매수했다 하더라도 80만 원까지 들고 있는 그 기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로 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 무료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켜셔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를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무료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급등주의 11가지 패턴에 대해서 오늘 2강이잖아요. 2강인데 저번 주에 보면 바닥 탈출 기법하고 풍선 기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윗고리 안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윗고리 안착 기법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하고 에코프로처럼 10만 원에 매수했는데 70만 원대에 팔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윗고리 안착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경제방송이나 여러 유수 매체, 언론 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죠? 1조 클럽, 1조 클럽이 작전 세력이 한 7, 8개 종목을 가지고 작전을 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1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과연 매수를 했다면 급등매매가 말씀드렸던 바닥 탈출 기법의 자리에서 1조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작년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리에이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작년 1년 내내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을 했는데 보세요. 바닥 탈출 기법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의 121선이 122평선이죠. 122평선이 122평선하고 캔들하고의 이격도가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 121선 바닥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비트코인이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3일 동안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121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2,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3일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 710조 원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1조 클럽이 예를 들어서 급등매매 기법을 청취를 해서 그 121선 탈출 바닥 기법을 만약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만약에 투입을 했다면 110조 원에서 1조 원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1조 원 들어갔다는 거를 누가 티도 안 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현재 얼마죠? 어저께 부르 3,750만 원인데 그러면 50%에서 60%가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 탈출 매매 기법의 대량 거래량 710조 원이라는 자금이 발생한 그 시점에 그 1조 원을 투입했다면 자금하출 수익률이 5천에서 6천억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오늘 팔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작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현혹이 되지 마시고 오로지 자기가 공부하는 길만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이거를 인지하시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탈출 기법하고 풍선 기법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패턴은 제가 강의를 하는 3개월 동안 계속 언급을 드릴 거예요. 왜 계속 언급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프로야구를 보면 타자가 이렇게 서 있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떤 선수는 포볼을 잘 골라서 나가는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수를 뭐라고 그러죠? 선구안이 좋다. 그렇죠? 선구안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투수가 타자를 속이려고 볼을 던졌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볼을 잘 골라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선구안이 좋은 사람은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도 잘 골라내서 안타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구안이 좋은 선수들 중에 참할 때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바닥 탈출 기법 풍성 기법을 계속 언급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종목 2,500개가 되는 종목 중에 그 종목을 수시로 그 자리에서 급등을 했다는 것을 수시로 보면서 선구안을 익혀놓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풍성 기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기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이 기법 말고도 제가 총 11가지 패턴의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5강 이후에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A타입 기법이라고 있어요. A타입 기법을 세 가지 분류를 나눠 놨는데 지금 JA타입 IA타입부터 JA타입, WA타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혹시 JYP 엔터 종목 있잖아요.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잖아요. 엔터하고 화장품 관련 주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CNC 엔터라는 CNC 인터내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JYP 엔터라는 종목이 WA타입으로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느냐 JYP 엔터라는 종목이 2만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약 9만원대인데 한 450% 맞나요? 약 그 정도 아무튼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상승을 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CNC엔터도 JA타입으로 2만원대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 4만원대에 안착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초급등주 일봉상으로 초급등주를 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세 번째 다이아몬드에 있는 이런 타입으로 매매하면 어느 날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숙지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본방송이 나가고요 그리고 주말에 녹화방송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아마 녹화방송이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들어와서 보시면 들어와서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바닥 탈출 기법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코이즈라든가 2부위 첨단 소재는 바닥을 기준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이 제가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다면 이 종목은 순탄하게 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되어 있다면 이게 역방향으로 계속 하락 중에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 정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이런 단기 입형선들이 동시에 이 121선을 뚫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의 거래량이다 여러분들이 향시, 코어 부분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EV 첨단 소재 이런 테마주, 중소형주들은 일봉상의 121선 밑에서 산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산의 모습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켰잖아요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매집이 끝난 시점에서 121선에 안착한 이후로 300%부터 300%부터 많게는 750%까지 갔던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121선을 안착한 이후에 121선 위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120선을 돌파하기 전에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121선을 안착하고 나서 121선 위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121선을 돌파하기 전에 하단에서 대량 매집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패턴이었고 오늘은 이 121선 2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대량을 매집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매집산을 만들더라 매집산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어느 날 우리 보통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포들이 이 종목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매집을 했는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매집을 했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121선이 있어서 거기서 눌림목을 받으면서 조종하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매집할 때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데 조종부일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어느 날 121선에 도착했던 종목은 저번 주에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볼까요? TSNEX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121선이 어디 있죠? 이 종목은 에너지 저장장치 있잖아요 ESS 관련주로 그 당시에 한참 주목을 받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121선하고 캔들이 관계가 이 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한번 갔죠?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한 열흘간 이 121선 위에서 이런 매집산인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집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시초가가 높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시초가 장대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날 시초가가 계속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시초가가 높으면 이제 가나 보다 하고 따라 가시지 마시고 가시지 마시고 캔들이 이런 산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종목은 121선 위에서 산의 모습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산의 모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자 항상 중요한 거는 상한가를 갔으면 분명히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종목이 이 안에서 캔들이 산의 모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어느 날 산을 돌파하려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좀 늦게라도 약간 높은 자리 20%나 종가 근처 종가 근처라도 이 종목을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이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단기에 200%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1선 위에서 어떤 매집산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매집산을 돌파하기 위한 대량의 거래량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고 이런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에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저희 정의원님들하고 매매를 했던 코스모 신소제를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10만 원대부터 80만 원까지 찍었었잖아요 찍었을 때 그러면 2차전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코스모 신소제라는 종목이 패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 공제 추진 이런 정부 정책도 나왔잖아요 코스모 신소제의 모습을 보자고요 121선이 여기 있어요 121선이 여기 있는데 이격도를 벌어주는 상태에서 120선을 돌파할 때도 코스모 신소제는 그렇게 그다지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밖에 있다가 어느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길래 봤더니 코스모 신소제더라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겠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여기서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조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종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매물대가 있다 그렇죠? 매물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 자리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 보니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조종으로 들어갔는데 조종 시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서 아까 앞에 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스모 신소제 역시 매집산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코스모 신소제가 매집산을 1차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대량 거래량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만 원대 매수했던 코스모 신소제가 바로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바로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서 단기에 160%나 상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력주라든가 테마주라든가 이런 코스모 신소제처럼 우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항상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보통 매집산을 만들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앞전에는 120선 바닥 탈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풍선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요 풍선 기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급등매매 초급등주 기법에는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풍선 기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한 열흘 전부터 열흘 전부터 121선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테마군들이 뭐가 있죠? 곡물 관련주들이 지금 그 자리를 대량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돌파해놓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이 돌파는 했는데 그죠? 바닥을 탈출하면서 돌파는 했는데 과연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가 그죠?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오늘 2강째인데 강의 2강째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메모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숙지를 해두시면 내가 곡물주를 샀는데 어떤 패턴으로 가더라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모양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상승을 100% 했다 풍선이 초입의 1차적인 상승을 100% 했다 그럼 풍선 내부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던 종목이 통로 상단에 왔을 때 매수를 해두면 역시나 이 2격도만큼 상승하는 100% 수익이 난다는 종목들을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자주 보시면서 선구안을 높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풍선 모양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상승으로 풍선 모양이 발생했을 때 그 풍선 모양의 내부에서 기간 조정은 기다림의 미약이다 그 정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한 10종목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테마군의 종목이 10종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두 종목은 이 풍선 통로 자리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10가지 종목을 선별해 놓으셨다면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으시고 풍선 기법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온 종목을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저번주에 설명을 드렸던 표죠 풍선 기법은 1차 상승 1차 상승을 크게 하고 조정을 보이는데 어느 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캔들이 모양이 상수도 간에 왔을 때 상수도 간에 왔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목이 하수도 간으로 빠졌다 그러면 하수도 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매수하면 안 된다는 종목이다 풍선이라는 이 기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11가지 기법 중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다 단순한 패턴이죠 그러면 제가 여담으로 여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올해 3.1절날 3.1절날 모 아파트에 모 아파트에 이거 다 칠할 수가 없어서 빗금으로만 할 텐데 원 안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국기가 하나 걸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3.1절날 이 국기가 걸려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언론 기관에 제보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러죠 굉장히 단순했다 초등학생도 알아보는 단순한 국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는 어떻죠 얼마 전에 광복절날 언론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설문조사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정확히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35%나 됐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국기는 한 번에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국기는 잘 못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단순함과 약간 복잡함의 차이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2대1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태극기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우스 지방에 사우스 지방에 사우스 코리아에 싸우고 싶지 않은 스머프 같은 청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스 지방에 가가멜 같은 붉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붉은 마음을 가진 가가멜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죠 우리 당하구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머프가 우리 청순한 마음을 가진 스머프들이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태극 모양이 발생을 했다 아셨죠 그리고 3, 4, 5, 6 기법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4, 5, 6 기법 태극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어느 날 3.1절날이나 광복절날 모 언론기관에서 설문전서를 한다면 태극기를 자신 있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잠깐 여담으로 넘어갔는데 그 얘기는 이 풍성 기법은 굉장히 단순한 매매 기법이다 아셨죠 단순한 매매 기법이니까 초보자인 분들도 이런 기법을 잘 활용해서 초급등주 초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스킬을 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후반기에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가면서 그 종목을 골라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풍선기법으로 갔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했던 코로나19 시대의 풍선기법의 종목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큰 폭이 상승을 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저번 주에 신일제약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풍선기법으로 갔던 신일제약을 설명을 드렸었고 신풍제약은 뭐죠? 항말라리아 피라맥스가 치료제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임상 이상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은 코로나 진단기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진단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진단기를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대박이 났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백신을 임상에 들어갔던 회사죠. 그러면 마스크 빼고는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마스크는 스킵하고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여기 장대 양봉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윗고리까지 간 상승이 약 100%가 좀 안 됐죠? 100%가 좀 안 됐는데 저희는 여기서 바로 매수하지 않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여기서 바로 매수하지 않고 이 자리를 기다렸다. 정확히 풍선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시점은 3만 5천 원대라는 거예요. 그 3만 5천 원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던 신풍제약이 단기에 430%나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승하는 배경. 그러니까 내가 매수는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신풍제약이 풍선 통로가 나오는 중심선 상단에서 매수했는데 단기에 430%가 낫다는 거. 그러니까 풍선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시젠을 보면 이 종목은 풍선이 약간 찌그러진 모습이 나와요. 이런 찌그러진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간 조정을 할 때 단타들이 조금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는 이격도가 조금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풍제약, 시젠 같은 경우도 이런 커다란 풍선을 만들다가 통로 상단에서 한 번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내 하숙으로 빠졌다가 다시 상단에 안착하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단에 내려오지 않고 상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모아가도 되고 아셨죠? 그러면 그 종목이 장대 양복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서 단기에 역시나 170%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진원생명과학인데 백신 관련지였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풍선을 두 개나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121선이 있어요. 바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그 121선을 기준으로 풍선을 이렇게 두 번을 만들잖아요? 풍선 모습이 보이시죠? 무슨 쌍안경 같은 풍선 모습이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자리도 역시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인데 거기서 단기에 160%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진원생명과학 여러 기법으로 4, 5번 매매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풍선 기법을 설명드리는 자리니까 이 구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슈립노봇 저희가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연초에 삼성의 부회장님이 연초에 언론상에 뉴스를 내부, 인터뷰를 하실 때 로봇 관련 주 M&A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봇 관련 주 M&A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많은 로봇들 중에, 로봇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었나요? 저희는 슈립노봇을 매수한 이유가 슈립노봇이 로봇이 우리나라 벤처 1호죠? 로봇 기업 벤처 1호로 상장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삼성그룹이 만약에 로봇을 인수한다면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확보한 슈립노봇을 인수하지 않을까 이게 루머상으로 시장에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바닥탈출기법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풍선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기간 조정을 할 때 거진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죠? 거진 단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 매집한 세력들은 그대로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슈립노봇이 통로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통로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이마만큼의 상승을 하는 이 구간 100% 수익을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런 커다란 풍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게 상한가 간 자리인데 보통 저번 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옴 제약 풍선 3파 그렇죠? 그런 종목들처럼 거진 세 번째 풍선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바닥 대비해서 4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덕양 산업이죠. 덕양 산업이 요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고 유세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여러분들이 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형주는 120주 선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 안착한 자리가 바닥 탈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진 바닥권에서 지금 추세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 45조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총이 35조예요. 물론 이 두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현재 나아있는 실적으로도 꾸준한 우상향 패턴으로 가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시총이 높은 종목보다 시총이 높은 종목보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그렇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 덕양 산업을 한번 보자고요. 덕양 산업을 한번 보면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있었죠? 지금 여기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풍선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보시면 풍선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통로가 나오는 상단 자리가 어디죠?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자리가 4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4천 원인데 어저께까지 이 자료는 제가 어저께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8,400원으로 한 100%가 넘었었죠? 오늘도 아까 장중에 보니까 거진 상한가까지 갔다가 거진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윗골이 막고 좀 빠져 있는데 오늘도 거진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덕양 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면 시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매매는 풍선 기법을 기다렸는데 하숙으로 빠지는 종목은 어떡하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리튬이 굉장히 귀한 광물이 됐었죠? 리튬 관련주들 저희도 금양을 9번 매매하고 하이드로 리튬도 매매하고 그랬는데 어반 리튬을 한번 보자고요. 121선이 어디 있죠? 검정색 선은 1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검정색 선은 바닥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매집산을 만들어놨다. 매집산을. 그렇죠?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한 단가가 그 당시에 매수를 해도 16,000원 정도 돼요. 16,000원이죠?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35,000원 추세 하향으로 갈 때 매도를 하면 약 100% 수익이 날 거라는 얘기죠. 나이스스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풍선 기법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커다란 풍선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이렇게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수도 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상수도 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날, 어느 날 밑고리가 발생하는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밑으로 하락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이 종목이 하수도 간으로 빠지고 있었다. 하수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반뉴팀은 반드시 이 구간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산의 모습을 그렸을 때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놨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해야지 추가적으로 또다시 풍선을 만들러 갈 거라고 가정하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급등매매 전문가가 설명한 상수도 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윗고리 안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번째 기법이죠. 윗고리 안착 기법은 뭐냐 하면 지금 에코프로가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종목들도 이제 입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 자리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이 이슈를 크게 받아서 크게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봉캔들을 보라고 했잖아요. 주봉캔들이 윗고리는 조항선이다. 그리고 주봉캔들이 종가는 뭐죠? 종가는 금요일 날 종가죠? 주봉이니까 금요일 날 종가인데 이 금요일 날 종가는 지지선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사항을 정확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두 종목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100% 상승을 두 번 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주선을 기준으로 코로나 시절에 엄청 빠지던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100%나 상승했던 구간이죠. 100%나 상승했던 구간인데 여기서 잘 보면 삼성전자 잘 보세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윗고리가 발생을 해요. 그 윗고리 안에서 캔들이 지금 종가가 끝났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을 찍었던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이 자리에 더 이상 함성전자가 안주를 안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8만 5천에서 9만 원 사이였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를 보자고요. 자 어느 날 자기가 안전하게 에코프로 2차전지 가능성을 믿고 10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도 10만 원에 매수를 했다 쳐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느 날 주봉캔들 이 라인은 주봉이 꼭지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 날이 종가는 지지선이라고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를 1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봤더니 그 다음 주에 윗고리 위에 캔들이 있더라. 그러면 다음 주로 홀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80만 원까지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엄청나 윗고리 저항선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는 하락 추세형으로 접어들었는데 접어들었는데 이날 이날 에코프로 회장님이 전환사체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6천억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이래서 한 번 반등을 했을 뿐 그렇죠? 한 번 반등을 했을 뿐 저저번주 기준의 윗고리를 기준으로 지금 2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잘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보면 10만 원대 자기가 매수를 했어요. 10만 원대 매수를 했어요.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윗고리 금요일날 종가가 지지선인데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캔들이 윗고리 위에서 윗고리 안착기법으로 윗고리 위에서 놀고 있더라. 안착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홀딩하고 계속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렇죠?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에코프로 BM이 정확히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윗고리가 발생하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조항선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거는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주 동안 4주면 약 한 달이죠. 약 한 달 한 달 동안 이 안에 주가가 들어오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이 긴 윗고리를 기준으로 캔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종목을 한번 볼까요? 한미사이언스예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미사이언스가 8시, 9시 공중판 유수에서도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수조원의 기술 수출을 한다고 신약에 대해서 그랬던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이 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지지회사죠. 금요일날 기준으로 윗고리 안착 흐름 윗고리 안착 흐름 그런데 어느 날 주가가 15,000원짜리가 한 200% 상승을 했는데 200% 상승했는데 이 긴 윗고리 안에 세 달 동안 세 달이 아니라 캔들 주벙 캔들이 네 개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안착을 못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익실현을 하셨다가 아니면 한미사이언스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종목을 관심종목에 편입해놨다가 어느 날 윗고리를 기준으로 그 안에 들어온 금요일날 종가 아셨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또다시 300%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윗고리 안착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VM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그 종목을 앞으로 또다시 2차 상승을 예측을 해서 그 종목을 나는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벙 윗고리 안착 기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한진카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한진카를 보면 어느 날 19년도 12월 23일날 한진카를 그룹의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십니다. 두 가지를 남기셨어요. 두 가지는 뭐냐? 대량의 거래량. 그렇죠? 한 가지는 거래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지분을 남기셨다. 그런데 그 지분이 배우자 배우자한테 25%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의 잔여 각각 25% 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한진칼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지분경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온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경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대량거래량이 매집산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했죠? 관심종목의 편입 관심종목의 편입을 해놨다가 어느 날 그 종목이 대량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누차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도 윗고리 안착기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은봉이 윗고리 긴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보면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가 그런데 윗고리 안착을 기준으로 캔들이 그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매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또 한 번 급등을 한 이후에 윗고리 안에 캔들이 형성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긴 윗고리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긴 윗고리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종가가 이 안에 안착을 하지 않고 밑으로 종가가 종료를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던 4만 원에 매수를 해서 8만 원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121선이라는 바닥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가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된 시간이 거진 다 되어가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1가지 패턴의 기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초급등주 매매를 하시지 않거나 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처럼 10만 원이 오는 날 80만 원을 갈 때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을 때는 초급등주 패턴들을 숙지를 해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전한 종목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노란톡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하단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기법들부터 해가지고 오전시간 아침시간에 그 전에 전날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지 이런 종목부터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풍선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윗고리 상승안착 기법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 문자에 급등매매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강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